굿모닝 신라는 층간소음 없다던데 여긴 아닌가봐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음악 취향이 저랑 참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바쁘신 거 아니면 요아 카페 가서 얘기나 할까요 그쪽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이유 사촌인데 친하게 지내요 왜 요새 사람들은 쌍막하게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른다는데 시간 나실 때 만나 얘기도 자주 해요 제 또래 만나니까 진짜 반갑네요 우리 오늘 처음 봤지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꾸 만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 저녁 굿모닝 오늘 저녁 굿모닝 들어보십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